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서도 궤도수정이나 정책수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586세대라 불리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정신세계, 즉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한 것으로 추적되는 한국경제의 잔규호 논술위원회 칼럼,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글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칼럼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추린 다음에 저의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86세대의 운동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 의식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놓여 있다. 과학적 세계관이나 한 단어입니다. 정론술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다. 유물론, 유물사관 그리고 변정법 등이 주요 도구였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로 발전시켜갈지 목표지향적이고 목적주의적인 세계관을 뿌리 깊게 갖게 됐다. 목적지향적이고 목적주의적 세계관. 저의 해설은 그들은 경험지식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현장을 담아내기 힘든 사고방식입니다. 일단 머리에 마지막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짜맞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과 대단히 유리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 의식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해진 길이 있다. 장논술위원입니다. 사법계획이든 노동자 권익보호든 한반도 평화든 일본과의 역사갈등이든 한미동맹이든 중국과의 외교든 각기 사한별로 합리적 선택과 이해관계자 갈등존역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들은 아예 못한다. 그들은 이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지향점과 목표 타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좌파운동권의 고유한 섭성이다. 제 해설은 목표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여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아랑곳없는 당위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당위라는 것은 현실을 우리는 모르겠고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곳을 뜻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재임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최소 1만원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당위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목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 의식엔 유연성이 들었을 공간이 없다. 장규어 논술위원 주장입니다. 수정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로 일컬어지는 적당한 타협을 운동권 정치인들은 극도로 실현한다.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먼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완성됐고 서유럽은 오히려 쇠퇴한 것을 두고 그들은 수정주의에서 원인을 찾는다. 서유럽 사회주의 운동이 복지국가 등과의 경쟁에서 선명성을 잃고 노동운동이 경제투쟁 중심으로 이어진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볼세비키가 맨세비키의 대중추수주의를 비판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서 결국은 10월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 수정은 사입입니다. 그들에게. 수정은 부정이라고 해석됩니다. 수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시각에 압도적인 우세한 사람들이 운동권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교조주의, 원리주의에 치우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들 의식엔 원칙주의와 비타협주의가 놓여있다. 장교 논술위원 주장입니다. 좌파운동권 출신들은 역사를 반추하며 자신들의 지향점을 수정주의가 아닌 원칙주의와 비타협주의에 놓게 된다. 이들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경직성, 추상성, 일관성 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집권하는 한 생활과 삶과 경제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나 제도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교 논술위원회 주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빼대에는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고 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현실 변화를 수용하거나 현실 변화를 포용하거나 현실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의 길은 유연성과 현실성 등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들은 아주 복잡한 자생적 질서, 시장 질서에 대한 그런 겸손한 인정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고안해내는 이상적인 상태를 목표로 세운 다음에 마구잡이로 무엇이든 떠들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탈원전 같은 게 아주 전형적인 예고입니다. 자기 머리 속에 탈원전을 이상적인 목표로 정해놓고 그다음 마구잡이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탈원전을 만든 오랜 세월의 노고라든지 수많은 그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구성되는 그런 밴드드로 구성되는 산업생태계라는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도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 빗나가면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결국 고루한 생각 때문에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부재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운동권 정치이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운동권의 사고방식이고 운동권의 세계관이다. 그런 정치 집단을 이런 21세기의 한 시점에 선택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비극적인 너무나 참담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시간이 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절절히 아마 느끼게 될 것이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대로 그들이 만일에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결국 정책과 제도가 나오니까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 충분히 전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고 3개월 전에 한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방송 영어유튜브 채널 gong공tv도 여러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